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던 전 김재시 보건소장의 복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. 전북 간호사회와 김재여성농민회 등은 어제 김재시청을 방문해 강혜문 부시장과 면담을 열고 가해자인 전 보건소장 A 씨의 직위 해제와 피해 직원의 타지역 전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김재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출과는 별도로 직위 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